3년간 고생했다 얘들아 수능이 인생이 다는 아니지만 수능 끝난 거 축하하고 라는 인사를 준비했는데 다들 안 나왔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학교 나왔구나 우리나라요? 대한민국 아니 너 이름 말이야 나라잖아 신나라 수능 끝났는데 이 정도 개드립은 좀 받아주시죠 신나라 신나게 나가서 놀거라 이제 넌 자유다 감사해요 너무 자유롭잖아 엄마 정말 엄마야? 응 우리 딸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맨날 티틱대고 사랑한단 말도 못하고 괜찮아 우리 딸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야지 짜증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신나라 아직도 핸드폰 해? 아직 폰 안에 들어가겠어 벌써 밤 12시가 수능 끝났는데 뭐 아 맞다 수능 끝나고 봐 그걸 못 참니? 수능 끝나고 봐 치즐 생겨 그래 우리 딸 그동안 폰 많이 참았지 많이 해 밥만 새지 마 우리 딸 엄마 먼저 잘게 응 아 배고프다 이럴 땐 뱃속에 파티를 열어줘야겠지 룰루 아 행복해 하루빨리 사회복지사가 돼서 모두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고파 누나 도저히 개자식아 왜 욕질이야 누나 생각나서 왔는데 내 생각? 스모 드라마 보는데 누나가 떠올랐어 역시 이 개자식 죽이기 전에 사라져 기분 꿀꿀하다 어우 그러니까 살이 찌지 돼지 되면 남친 못 사귀는데 하여튼 이 유튜버 별로라니까 오늘부터 구독 취소다 그걸 쏙쥬 그쪽한테 한 말 맞쥬 기태기에 살이 쪘쥬 내가 살찌는 데 뭐 수능도 끝나는데 뭐 이 개자식아 내 몸이야 내 배야 안 돼 살이야 살렸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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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모 드라마 저 이거 봤는데? 이것도 가지고 먹었나? 잠시 핸드폰 좀 하고 가도 될까요? 드라마 스포만 하지 마셔 아 엄마 오늘은 친구들이랑 여행 좀 갔다 올게 뭔 외박이야 외박은? 아 수능 끝났는데 왜? 아이고 맞다 우리 딸 수능 끝났을? 그래 다녀와 가서 입을 옷이랑 물놀이할로 옷이랑 옷을만 헌 옷 쓰고 하면서 주었냐 왜 저래? 또 나라 가볼래? 아 이 유튜버 옷 왜 이래? 구독 취소 아직 안 돼 있었네 아 참 틴트 고데기도 챙기고 어? 샴푸 어디 갔어? 아이씨 몰라 비누 아 진짜 뭐야? 아이씨 똥 먼저 싸자 내 비대 엄마 화장실 물건 다 어디 갔어? 엄마 집은 또 왜 이렇게 조용 야 뭐 입고 나갈까? 어? 나라야 이게 뭐야? 옷 일일이 챙기려니까 너무 귀찮아서 옷장을 챙겼어 야 뭐 먹고 나갈까? 아 배고파 배고파? 잠깐만 어휴 우리 딸들 배고파? 엄마가 라면 맛있게 끓여줄게 어 뭐야? 어머니도 챙겼어? 어 필요한 건 다 챙겨야지 아 우리 집 뭐야? 이상한 거야? 엄마 밥 먹으면서 내 풀 보면 딱 이겼는데 잠깐만 티비가 어디 있더라? 아 이것도 자 티비 편하게 볼 쇼파 아빠 아빠 내 올 전자림이지 야 이래도 돼? 괜찮아 누구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 엄마 운영도 끝났는데 뭐? 야 남동생 집에 있다메 내가 동생이 있었나? 알겠지 놀자 조금씩 예상 amis 부끄bane 에밀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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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